자 오늘의 주제는요 부동산 시장 하락인가 일시적 조정인가 조정 같습니까 하락 같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이게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상당히 좀 걸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이거 최근 기사입니다 초고가 시장 15억이 넘는 초고가 시장 올해 바닥치고 반등하나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젠 안 팝니다 매물 쏙 들어간 음마 잠실 주공 5단지 종부세 연내 인상 불발 고가 주택 보유자 숨통 뭐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매물들이 지금 막 회수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문은 또 어떻게 나올까요 매덕이 떨어졌다 계속 또 일관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신문 기사도 있고요 상당히 지금 입장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보시죠 정부가 앞으로 규제를 완화할까요 아니면 더 강화할까요 그런데 이 완화할 가능성 거의 저는 1%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9%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정부가 강한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하고 있죠 강한 의지 특유화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조일지 봐야 되겠지만 점점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난 3년간 정부의 규제 효과가 과연 있었을까요 이걸 한번 보시죠 대책이 나오면 대책이 나왔을 때만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랐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효과는 없었고요 효과가 있었다면은 이 거래가 일단 되지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강한 규제로 거래가 실정이 되고 그래서 뭐 거래 절벽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매물들이 많이 쌓여야 돼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에 매물이 쌓여 있습니까 거래가 두절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거래는 어쨌든 되고 있어요 뭐 싸게 나온 매물을 구입을 하던 어쨌든 되고 있고요 매물은 안 쌓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참 아리순간이 시장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매물이 별로 없고요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예요 공급을 막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이런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이거는 뭐 망고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코로나19 팬데믹 플러스 정부 규제를 인해서 수도권 집값이 조정이 됐을까요 지금 물론 약간 좀 뭔가 약간 지금 조정이 된 곳들도 있습니다만 또 오히려 오르는 곳도 있어요 완전히 양극화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르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고 정부의 이런 규제 효과보다 오히려 보다는요 떨어진 거는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더 훨씬 크다라는 거 지금 코로나19의 영향 참 무섭습니다 단기 유동자금을 지금 규제 계속 규제하잖아요 지금 대출도 안 되지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지방으로 이 규제가 없는 무풍지대로 돈이 투입이 돼서 풍선효과라는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지방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 투자는 이게 나중에 정말 커다란 리스크를 작용할 수 있어요 왜 규제가 없을까 지방은 왜 규제를 안 할까 안 오르니까 다른 것보다 안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해놓은 거지 많이 오르면 규제를 당연히 했겠죠 자 규제가 없는 지역 풍선효과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늘상 드렸던 얘기죠 자 부동산 시장이 꺾이지 않는 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유동성 때문이라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갈 곳 없는 돈이 이런 안전자산 이 갈 곳 없는 돈들이 지금 유동성으로 흘러가고 있다 안전자산, 실물자산 안전자산, 실물자산 쪽으로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된다 이 갈 곳 없는 돈이 왜 안전자산이고 실물자산이냐 이 돈은, 이 유동성은요 이 부동산 자산, 이게 이제 실물자산인데요 이런 것들이 갈 곳 없기 때문에 돈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의 분야로 투입이 되겠지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돈들이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 부동산 대표적인 실물자산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도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안전자산이자 실물자산으로 불려진다는 거고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어하는 자산이 바로 실물자산인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갈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유동성이 갈 때는 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떤 시각으로 전문가들이 볼까요 전문가 50% 국내 부동산 1, 2년 하락 후 U자형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요 지금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코로나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 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늘상 드리고 있습니다 돈은요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돈은 항상 뭘 쫓아 움직여요 수익을 쫓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익이 나는 곳을 향해서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이 리스크 코로나 리스크 이후에 어디로 흘러갈 건가를 잘 판단하면 지금 투자해도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가 침체하면 부동산 오르기 어렵다고 하죠 이거는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만 맞는 말이지 실제로 실무로 들어가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하고 실제로 이론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경기 침체기에도 유동성이 크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사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왔습니다 여태까지 경기 침체기에도 유동성이 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서울의 전국과 서울의 입주 물량인데요 2021, 2020년도에 이 서울의 입주 물량부터 볼게요 이게 4만 2,321가구 2020 올해죠 전국은요 34만 8천 가구 근데 지난해 2019년도 보면은 전국이 40만 훨씬 많죠 그리고 2019년도 서울 입주 물량 4만 3,181 조금 줄었어요 올해가 근데 내년 2021년도 되면은 이 전국은 24만 8천 3백 엄청 지금 줄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전국 근데 서울은요 또 올해의 절반 2022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2022년도는요 또 2021년도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급 물량이 대폭으로 줄어드는 이런 시기에 과연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어디에 해답이 있어요 수요 공급에 해답이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지역별 공급 물량을 체크하십시오 공급 물량 부동산 공부 필요해요 그냥 거저 이익을 내고 거저 수익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별 공급 물량을 체크하시고요 공급이 가장 적은 곳에 투자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지역도 순서가 있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서울, 경기, 지방 순서대로 해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계속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 핵심 사업 지자체,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 지자체의 핵심 사업 과연 그 지자체에서 어떤 걸 가장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분들은 좀 함께 힘들고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은 일단 실패하는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 이거는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인생은 곱셈이랍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찬스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제로면은 아무리 거기다가 큰 수를 곱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 인생만 곱셈인 것이 아니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내가 아는 만큼 이익을 내는 거예요 내가 2를 알면은 거기다 2를 곱하면 4 2배가 늘어난 거고요 5를 알면은 거기다 2를 곱하면 10배 10이 되잖아요 훨씬 아는 거에 비례해서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지식은요 우리가 많이 익혀야 되고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전적인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주춧돌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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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